안녕하세요. 돈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브리치의 완전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인 브리버즈 TWS10이라는 제품입니다. 블루투스 5.0을 지원하고 Type-C 포트로 계속 충전을 한다고 합니다. 무선 충전도 지원하는 제품이구요. 측면에는 주요 특징들이 나와있는데 블루투스 5.0, 오토 페어링, 세퍼라이트 디자인, 핸즈 프리, 차징 케이스, iOS 배터리 미터를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 안드로이드 9 이상도 배터리 잔량 표시가 되죠. 블랙과 화이트 두가지 컬러가 있구요. 정품 브리치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뒷면에는 자세한 스펙이 나와있구요. 품질 표시도 하단에 있습니다. 개봉을 하면 먼저 설명서 반가운 c 타입의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 있구요. 길이가 매우 짧아서 유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이어팁은 반투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두가지 추가 이어팁이 들어 있구요. 충전 케이스도 보호 비닐이 씌워져 있는데요.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구요. 뒷면에 충전 포트와 상태 표시로 확인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4칸에 상태 표시 LED가 전면에 있구요. 안쪽은 무광이고 두개의 충전 단자가 각각 보입니다. 브리치 로고가 있는 곳이 멀티 버튼으로 분리 버튼이구요. 저어 표시가 아주 작게 되어 있고 두개의 충전 접점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으며 잘 안보이실 텐데 이렇게 보호 비닐이 붙어 있습니다. 노즐 턱이 굉장히 크게 나와 있는데 금속 원지박이 댐퍼 로 되어 있구요. 양쪽 모양이 동일하기 때문에 좌우 구분 없이 끼워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좌석식으로 수납이 되구요. 상태 표시 LED가 적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브리버즈 TWS10은 무선 충전도 가능한데요.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브리츠 브리버즈 TWS10 완전우선 블루투스 이어폰의 간단한 개봉기를 마치구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리뷰는 하단에 남기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